일어나서 좀 더 멋있어서 어 괜찮으러 OO 하나씩 이렇게 progresses 함께 이 언니들이 제가 들어오면 이 아니고 HIO와 그 옆에 내려와서 뽑아볼 수 있겠죠 가름을 한 번 넘어보시면 눈에 가운데 가름을 가름이 문의하시지만 만약에 이 언니들은 진짜 이렇게 이 방 이렇게 이렇게 가름을 중간에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지어 있는 조합이 많고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해서 지어 있는 조합이 많고 아 너무 좋아졌어요 고소해주세요 지어가 맛있으면 조금 더 풍성하실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